쉽게 배우는 한국어, 제 5의 1강, 물건 사기 학습 목표, 개수 말하기, 물건 사기 문법, 미다, 습니다, 미까, 습가, 어휘, 고유어수, 단위명사 이 사람은 무엇을 사요? 얼마나 사요? 대화 1 우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유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휘와 표현 고유어수, 다음 수를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법 미다, 습니다, 미까, 습가 미다, 습니다, 미까, 습가 는 동사, 형용사 뒤에 붙어서 서술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격식적이고 공손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무엇을 삽니까? 주스 하나를 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습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빵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 두 개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과가 없습니다 무엇을 삽니까? 물을 삽니다 무엇을 합니까? 책을 읽습니다 교실에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와 같이 세어보세요 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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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합니다 나, 을Чman 사랑하는 것 tema 재활용 ega